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명호! 오늘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생일날에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. 정말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. 네 어제 밤 12시 지나갈 때도 멤버들 제 방 와서 생일 축하해주고 그리고 저도 소원 되었어요 제 옆에 모든 사람 다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고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 맛있는 거야 디에이티 형 형한테 한마디 할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뭐야 어디 갔다 왔어? 뭐야 일로 와 내가 소원 있다가 우리가 진짜 선물을 준비해야 했어 다 들키겠어 영어도 알지 않을까 지금 안중에도 돼 디에이 거야 아라 아라 귀여워 불 붙여도 돼 세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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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생일 행복하자 우리 올 거 알고 있어 체리 몰랐어? 그냥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었어 아까 밖에 소리 안 들렸어 안 들렸어 노래만 자 한 번 들려줘 생일 때 이렇게 13명 같이 모였으면 좋겠고 좋아 그래 그러자 아니야 아니야 잘자 해들랑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나 한 입만 먹을래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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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랑 나누는 건 알겠어 하자 고마워 응 잘자 사랑해 나도 안녕 나 소원 먹을래? 안녕 오늘은 명어랑 같이 잘하겠다 고마워 잘자 에이사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너의 옆에 있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와 굳이 형이라고 생각 안 해서 이거 친구처럼 얘 다가오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로마야 생일 축하해 안녕 안녕 에이사 지금 방금 생일 축하해주고 오늘 바로 직후인데 어 정말 또 올해 생일 너무 축하하고 또 올해도 올해는 그 건대에 식당을 가지 못했지만 네 오늘도 이렇게나마 축하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혼자 중국에 가서 스케줄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축하도 못해줄 텐데 이렇게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고 내일 어제 공연이니까 공연 끝나고 맛있는 거라도 먹자 네 너무 축하하고 내년 생일도 앞으로 쭉쭉 계속해서 생일날 우리 다 같이 축하해줄 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 생일 축하해 명호야 내 친구 서명호 축하한다 이렇게 4년 4년 동안 널 곁에서 너를 축하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건대 입고에서 비록 같이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축복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내년에도 앞으로 너의 생일을 우리가 너의 옆에서 항상 챙겨줄게 아무튼 축하하고 네 내일 공연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사랑해